안녕하세요 이리 오너라 일단 제가 아사쿠사 쪽에서 한복 입고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센소지 가고 있거든요 센소지 유튜버? 네, 그냥 브이로그에 유튜버 한국의 유튜버 아 예스 지금 시작했어요 아 여러가지 곳에 여러가지 곳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유튜브?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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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입니다 어? 트와이스입니다?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좋습니다 트와이스가 좋습니다 아 트와이스가 좋습니다 누가 제일...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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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아가 너무 많아 인기가 없나요? 와 나형 수비당강 건넌 다음에 일단은 한복 입었는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별로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다들 좀 뭔가 기모노나 약간 산타복 입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복 입고 지금 그 카미나리몬 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민파가 장난 아니긴 한데 아 다시 어 디에무대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했어요 디에무대 어디에요? 2시 2시 지금 시간은 있어요 아 제 이름은 제이슨 아 리에스 1시간 아 1시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 엠비시된 느낌으로 엠비시된 느낌으로 아 아이들이 신기하게 보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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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와서 리에이상 보려고 일본에서 일본이래 서울에서 도키로 왔어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네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어디 가고 싶어? 오스스메 추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1시간 괜찮은 곳으로 알려주세요 일단은 일렬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1시간 일렬거 뭐였어? 처음이야? 어? 처음해? 어 처음이야 처음이야 처음이야? 어 아 아 아 아 너무 높아 아 아 이게 머리에 걸려 이게 어 이거 한국어로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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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갑시다 갑시다 하나 둘 셋 와 아 아 아 한복 입고 갑니다 우려 뭔가 어떤服 아 네 아 아 지마뚝 아 치마초고리 한복은 칸옥 아 한국eding 칸옥 칸옥 하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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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렴 치마초고리 치마초고리 치마초고리는 알아요? 나 알아요 알아요? 어 치마초고리 여자는 치마초고리 알고 있어요 남자는 어 어.. 한복! 여자도 한복인데 갑니다 1시간의 코스구요 지금? 근데 오늘은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경고? 경고가 못돼요 경고? 경고가 못돼요 경고 먹었다고요? 경고? 아니? 고마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고 받았어요?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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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경고가 있어 저는 알고있으면 네 못돼요 그래도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국사람들이 기분좋게 받을 수 있어서 아 진짜? 아 네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그 글라이드로 그 글라이드로 그 글라이드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요 요 글라이드로 요가 경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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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 그래? 쉬워 쉬워 쉽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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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되시구요 여기가 갑시다 오늘의 기분이 좋네요 네 정말 좋은 weather 그러면 여기 東京스카이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스카이트리 알아요? 스카이트리 스카이트리 잘 모르겠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진짜? 가본적이 없죠? 가본적 없습니다 네 스카이트리는 이번에는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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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다까이? 제일 높은? 제일 높은 제일 높은 타워 아 타워 아 제일 높은 타워 그리고 높이는 634 아 634 네 맞아요 와 진짜 높다 네 나는 그래서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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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신 지신 지신? 컵이렌스? 이렇게 이렇게 일본의 지자스터 지자스터? 네 아 지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신 아 완전 알아 지신 아 지신 일본은 지진이 있습니다 네 지신 아 지신 아 지신 지신이 많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미안해요 어디에 어디에 해야지 죄송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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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짜잔 아 아 지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지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세치메이 대박이네 세치메이 뭐 말씀하십니까? 세치메이 세치메이 세치메이와 한국어대 설명 설명 아 설명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안녕 어색 아이스크림 아 아스케익 아이스크림 뭐하셨습니까? 아이스크림 뭐하셨는데 근데 너는 디젤이니까 디젤이 잘 안가서 잘 안가서 아아 지신은 어떻게? 뭐하셨습니까? 한국어는 똑같아요 아이스크림은 중국어의 캐릭터 똑같은 말이예요 지진 아이스크림은 똑같아요 지진은 한국어 지진 아이스크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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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본어 잘했어 일본어 잘했어요? 네 저는 10년 전 일본어 1년 정도 뱅교해서 일본어 드라마 일본어 드라마 10년 전 여러분이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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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한국어는 어려 보여요 어려 사진 찍고 계십니다 여기 사진 찍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사진 찍어서 그러면 사진 찍는 사람이 찾고 있었어요 사진 찍고? 사진 찍고있어요 아 진짜? 아 찾고있다 찾고있다 찾다 찾고있습니다 그래서 찾고있습니다 찾고있습니다 사진 찍으러 근데 러러는 필요 없어 여기에서 앉아서? 아 내려요? 앉아서? 화면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아 이리 있어봐 하나, 둘, 셋 근데... 그래 그래 그래야 또 이리 있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한국에 오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1효권을 입어온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음... 저도... 이걸... 体験을 하고 싶어서 体験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혹을... 한국에서...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뭔가 재밌어요 아 날씨 진짜 따뜻하다 그쵸? 응, 정말 따뜻해요 전혀寒지 않아요 안 추워? 안 추워요 한국은 지금... 레이크가... 티로우니까? 마이너스 0도 마이너스 10도 정말 추워요 우와 대박 완전 추워서 눈사람이 되고 있어요 스노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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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맨이 되어있어요 아하하하 스노우맨... 스노우맨... 왓아 왜냐하면... 옛날... 원래... 대파트 아, 대파트? 내 대파점 아, 대가점 근데 지금은... 2階... 2横? 2층 플로이스 sekundgh 스테이션 아, 아,ø, 아,어! 어, 알죠 Wait, 그래서... 스테이션... 이 이름이... 에기는 스테이션 그래서 미세나... 아 쇼프 아 쇼프 우리 예상 지금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 진짜? 근데 오늘은 제 얼굴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왜냐면 언제? 나 울었어 왜 울었어? 언제 행복해서 울었어 아 행복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눈이 부었어요? 눈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아 울어서? 울어서 항상 항상 나 뭐 많이 세우니까 메이크업도 오늘 잘 많이 못해서? 아 네 맞아요 안 입는데도 이쁘신데? 진짜? 근데 거기에? 뭔지 알죠? 아 한복 입으니까 많이 사는 중인데 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좋아요 저는 지금 저는 우리 칸옥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봤어요 아 이런 모습이라서 리혜가 왔는데, 크리스마스 산타같아요. 빨간색? 빨간색? 네, 빨간색이라서 이쁜 산타같아요. 산타 느낌? 네. 히리 산타. 근데 나 선물 없어요. 선물 없어요? 선물 주세요.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아니. 선물. 선물.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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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봤는데, 카레씨가 있나요?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네. 남자친구가 있으면, 나 오늘. 쉬었어. 여기 없어. 아, 좋았어요. 나도, 저도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여기 와서. 리혜와 같이. 리혜와 같이. 리혜와 같이. 리혜와 같이. 제가. 프레젠트에요. 크리스마스 프레젠트에요. 아, 다행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음. 선물 선물. 나. 언젠. 또. 이리혜 할게. 어제도? 희놈어? 아. 크리스마스 이브. 있었는데. 네. 친구랑 같이. 으흠. 친구랑 같이. 치킨. 치킨 먹었소? 네. 그래서. 니쿠먼. 니쿠먼? 네. 아, 호빵. 빵? 아아. 그래서, 나 행복했어? 응. 니구만도 사줘서 행복했어? 네. 아아. 진짜. 근데,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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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크리스마스 있어? 크리스마스. 니.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생각했어. 응. 몸이 타고 나있데스? 어. 괜찮아요? 아니면은? 네. 나는 괜찮아요. 아. 저도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마르면은. 음료스나 이런거 사주려고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아. 세치메일 뭐 나왔으니까. 아이아이. 세치메일. 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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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네. 시계정. 시계. 시계정. 시계정. 네. 시계정가 있어. 직항을. 직항 오시 왔어요? 네. 맞아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 아. 네. 시계정. 시간을 알려주는 종. 지금. 아이려준. 종. 오. 아이려준. 아이려준. 완전 이해했어요. 완전히 이해했어요. 완전히 이해했어요. 완전히 이해했어요. 너무 어려워. 한국어 너무 어려워서. 네. 네. 맞아요. new year. new year. you work again. 네. 아. 29. 31. 1. 2. 3. 4. 5. 아. 아. 지금.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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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남았어요. 네. 30분 남았어요. 아.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시간이 빨리. 시간이 빨리. 수길.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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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아니면 시간을 빨리 보낸다. 아. 사진 찍어줘요. 네. 찍자. 사진 찍자. 찍자. 네. 찍자. 아. 너무 어려워. 받침. 받침. 받침이 너무 어려워서. 받침 너무 어려워. 찍자. 우리는 한국어로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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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a god. G-O-D. Like you know. 神様. Oh. Like god. same pronunciation. 네. 알겠습니다. 아. 뭐지? 네토리스에. 어. 뭐였지? 그. 한국의 드라마. 어. 네. 킹덤. 아 킹덤. 아니. 킹덤. Did you watch that?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아. 네. 안 봤어. 아. 아. 도깨비. 아. 도깨비가. 도깨비가. 안 봤어. 안 봤어. 아. 도깨비. 도깨비. 아. 도깨비에서도. 도깨비가. 아. 아. 메모 들려Chrome베이 보이질 경허드. 오우. 아. 시ista map 데니너. 아. 신jon decis países. iyim잘. 너무 차 surfaces. Stein. yes. 죄송합니다. 응. 신jon에 참äm한 현 Есть. 아. 미우유가 벌써 3개월 watershed 이후로, nhân pelos Spoils의отив면 tieальные changes. 아이씨. 네. 멈쑤. 라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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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 세차에서. 세차에서. 카타라쿠. 카타라쿠. 아. 이래서. 아쉽다. 아쉽다.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나도 아쉽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3월 11일이 마지막. 마지막. 3월? 아. 네. 11월. 네. 마지막. 아. 그래서 11월이 마지막 날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니까. 진짜 많아. 칸프를 너무 많아. 혼자 사람 아니라 칸플을 많이.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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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슬퍼요 너무 슬퍼요 마크는 마크 스멜 무슨 스멜일까요? 마크 마크도날드 마크도날드 마크도날드에요 마크가 있어요 마크가 있어요 마크가 있어요? 네 마크가 있어요 마크는 마크가 있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점심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오 그러면 아침 아침 많이 먹었어요 음 나도 전선 안 먹었어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배고프지? 네 이따가 밥 먹으러 전엔 모르겠어요 일단은 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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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나 이렇게 오 먹으면 뭐싶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거에요? 아 나는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좋아했어? 응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집순이에요. 수니, 돌이 오빠는 판드니에요? 네, 빵돌이에요. 빵돌이에요. 집은 집순이에요. 집순이에요. 한국어로 집. 집순이에요. 집순이에요. 집순이. 집순이. 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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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순이에요. 아, 밖에 안가고 싶어요. 네.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고 싶어서. 아, 저도.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와, 위험하다. 천천히가요? 천천히. 감사합니다. 안센. 안센가 제일 위생이에요. 안전. 안전운전. 안전운전. 한국이 너무 추워서. 응. 이번에도 안 추워? 응. 너무 추워서. 일본은. 랜센 사먹구나. 아. 하나도 안 추워요. 나는 한국에서. 응. 각. 한국에 가야 할 수 있어요. 응. 한국에 가야 할 수 있어요. 나는 추워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한국에 가는 게 싫다고요? 아니. 추워는 싫어요. 추워? 추워? 저 지금. 지금. 네. 지하가. 랜센가 한국에 가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응. 뭔가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야 할 수 있어요. 어, 랜센! 랜센. 같이 사진 찍을까요? 응. 나는, 나는 유명 사람 아니에요. 응. 지금 유명인이에요. 진짜? 민키 모노들. 오, 대박. 시원하고 술 좋아해? 술 완전 좋아해! 자켓 좋아해! 좋아해! 다음은 술 만난 스트리스! 오우! 너무 좋아요! 오우! 아, 오늘 아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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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까지空이야? 공연하지 않나? beaut worse! мне tyre은 저녁 좋아해? 아예? 아... 안전ental assim! 굿 날장 안했을까? 그래 굿을 걸어 sebel how fel Я пожалел bothering? 응? 굿을 안 donkey! 굿을 돈 한번에 APPLAUSE 굿을게 굿는게 하고 자아를 보고 나래가? 리액션가 이기다 해도 크로? 아, 아니요. 아, 크로마가? 네, 크로마가? 아, 빨리 빨리. 빨리 가세요.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네. 근데... 음악가 너무... 음악가 너무... 아, 근데... 여기 다 예쁘죠, 전부. 네, 예쁘죠. 음... 저 있어요. 여기는... 아, 역시 유미욕하는... 유미욕하는 템프라. 템프라? 아, 템프라 만들어내래요? 와, 라인... 예스, 롱라인. 롱라인. 롱라인? 예스. 롱라인. 롱라인 뭐 말씀하십니까? 음, 줄이 길어요. 마사. 오, 롱라인. 라멘? 라멘도 있어요 라멘은? 라멘 좋아해요 라멘에 가면 라멘장에 가면 일단 빌 부탁드립니다 일단 빌 그리고 생빌 한국라멘가 롤멘은 맛있고 한국라멘는 거의 매콤해요 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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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거 싫어요? 매운거 싫어요? 저도 매운거 잘 못먹어요 아 진짜? 매운거는 라멘 있어요? 매운거는 라멘 있어요? 매운거는 라멘 있어요 진짜? 나 그거 먹고싶어 불닭볶음면 알아요? 어? 한국만? 불닭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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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하? 지하와 지하? 지하? 네, 언덕라운드 화장실가 있어 아, 화장실가 있어 인식금계시다 오우 remains vais요 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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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너무 아쉽다. 아쉽지만 3월 11일까지. 11일까지. You work by March 11. 3월 12일. 3월 12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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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March 11일 맞나요?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네.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이제까지? 아 역시 프로페셔널이야. 감사합니다. 안녕. 아 감사합니다. 바이. 안녕機會.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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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